한라산은 이맘때가 되면 산철주꽃이 만개해 정상 부근이 분홍빛으로 물드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으로 산철주기 10%도 채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김항섭, 김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이 한눈에 보이는 해발 1600m 지점. 남쪽 비탈에 따라 조리떼를 포함한 푸른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꽃을 피우는 분홍색 산철주꽃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철죽 나무마다 꽃이 한두 송이만 겨우 피었는데 작년 이맘때 촬영한 영상과 비교해보면 올해 얼마나 꽃이 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자생하는 철죽이 대부분 꽃을 피우지 않은 것은 철죽 계열을 기록하기 시작한 최근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산철주꽃이 꽃을 피우지 못한 건 지난달 중순 발생한 이상기온 때문 개화 시기를 앞두고 기온이 갑자기 크게 떨어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철주꽃이 모여 있는 곳은 평년 최저기온이 5도 안팎인데 지난달 14일부터 사흘 동안 갑자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겁니다. 제주도 세계유선본부는 전체 철죽의 10% 미만만 꽃을 겨우 피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보통 영하 마이너스 0.4도, 0.8도까지 이렇게 내려간 시간들이 어떤 날은 4시간, 어떤 날은 8시간 이렇게 집중적으로 냉해 피해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산철주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고산식물인 시로미와 한바 꽃나무도 잎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보고인 한라산도 기후변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